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전국대학에 데자부를 붙였던 그런 단체가 있었죠 전국대학의 문재왕 시리즈로 관심을 끌어모았던 단체가 전대협입니다 전대협의 원조는 1987년도 있었던 전대협이죠 임종숙씨가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 정권을 잡은 그런 세력들 안에 전대협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현 전대협 공동의장 인터뷰가 조선일보 9월 2일자에 실렸습니다 처음 장명을 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는 전대협 586세대를 조롱하기 위해서 전대협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조롱해서 전대협 586세대를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김수현 의장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망치는데 혁혁한 공언을 하고 있는 5.86세대, 5.86이념, 5.86이데올로기, 5.86의 행동양식 쿡 집어서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터뷰 후반에 왜 그들은 자기 편이하면 무엇이든 옳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또 김수현 의장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들은 그동안 유시민씨의 현란한 말장난에 쏟아왔던 겁니다 저들에게는 진영과 동지의식만 작용합니다 가령 그 동지가 살인을 저질려도 살인행위를 비판하기보다도 살인을 저지르게 한 사회의 화살을 돌리도록 유도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분노하는 청년들을 향해 Y10 앵커하는 수골, 수구골통이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어른들이 왜 우리 사회에 악을 뿌려대는지, 편가르기를 유도하는지 정말 우리는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 혓바닥에 쏘아 이번에 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스스로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명 좌파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김수현 공동의장 이야기에서 한 문장입니다 똑똑한 어른들이 왜 편가르기를 유도하는지 정말 우리는 속상합니다 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보라고 불리는 좌파 인사들의 유별난 특성 첫째,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데 익숙하다 진영을 나누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그들 둘째, 우리와 그들이 없으면 가상으로라도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투쟁의 대상을 삼는다 가상으로도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평이 없고 계속해서 투쟁의 연속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화평이 없는 겁니다 셋째, 매사를 우리라는 집단 중심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의식체계는 항상 우리라는 집단이 개인보다 앞선다 자유주의하고 양립하기가 힘든 거죠 개인을 중시하는 우리라는 집단을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네번째입니다 우리 집단은 옳다 우리 집단은 선하다 우리 집단은 도덕적이다 그러니 어제 조국씨가 자기 변명 모임에서 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서 옳고 선하고 도덕적이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에 가깝죠 다섯번째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옳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정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선이니까 여섯째 남 탓의 규제들이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뭘 잘못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일번째 모든 것을 지배와 피지배로 세상을 바라본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 분노를 자아야 된 유력한 정치인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문제 그 다음에 누구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시인의 성문제도 이면에는 뿌리 깊은 의식구조에 지배와 피지배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고 함부로 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라는 의식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김수연 공동의장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보시죠 세상살이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세상의 기본은 평화나 합형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기본을 평화나 합형으로 믿게 되면 적대세력과의 유화조치나 평화협정이 작동하리라고 그렇게 순수해지게 되죠 군사력을 강화하고 항상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은 기본은 평화가 아니다 세상의 기본은 합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힘을 가질 때만이 유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안보 외교 분야에 굉장히 정통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주 짧은 말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인들이야 미국인들은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면서 군비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전략적 요충지를 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평화라는 것이 그냥 유지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본값은 어둠과 빛의 대결이자 투쟁이라고 봅니다 빛을 숭상하는 세력이 어둠을 숭상하는 세력의 투쟁에서 패배하면 결국 복속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주 냉청하게 세상을 봅니다 결국 세상은 어둠을 지향하는 세력과 빛을 지향하는 세계의 투쟁과 대결이다 어제 조국씨의 변명을 들으면서 저 양반은 선학 개념이 상당히 희박한 사람이구나 정의와 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 양반은 앞으로 권력의 칼을 지게 되면 얼마나 무리한 일을 많이 할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을 것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외부 세력과의 생존과 번영에 투쟁하는 거나 대한민국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다툼도 결국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투쟁이고 전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각오가 없으면 악의 세력에 복속당하거나 어둠세계를 복속당해가지고 기본권도 유린되고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구도 이게 세상의 진면목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제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안보, 경제, 사회가 거꾸로 가는 시계를 장착했고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국민들 의식 수준까지 거꾸로 가는 시계와 함께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부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또 올바른 판단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무척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것이 미흡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그런 미흡함이 있으면 또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도는 과거를 조금 정리정돈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디지님이 지적하셨듯이 무척 염려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